이번 영상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가지 언어를 전부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범위도 넓고 어렵기도 하죠. 차근차근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언어를 책이든 영상이든 지금 처음 봤다고 하면 이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지만 최소한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도 한 번을 읽어보시고 오셔야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C언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나 문법, 프로그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코드를 딱 보면 가장 먼저 메인 함수 영역을 찾으세요. 여기가 프로그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만든 메인 함수를 컴퓨터가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코드 분석의 시작 지점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자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바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메인을 찾는 게 첫 과제입니다. 두 코드가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메인 함수 또는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코드의 시작 지점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C와 자바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꽤나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는 정도만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 보이는 언어들의 기본 지식은 책이나 다른 언어 초기 강의에서 이미 습득을 하신 상태여야 합니다. 본 영상은 다른 것보다 코드를 분석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주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출력 결과를 물어볼 테니까 출력 함수는 반드시 알고 가야겠죠. 프린트 F 함수는 넘겨받은 데이터를 서식에 맞게 구현해서 모니터에 출력해줍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할게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문자열 안에 역슬래시를 escape sequence라고 하는데요. 이건 출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미의 문자입니다. hello everybody 물결 공백까지는 출력이 되고 역슬래시를 만나면 이건 출력하지 않고 다음 문자를 봅니다. n이죠. 이러면 컴퓨터는 역슬래시 n을 출력하지 않고 줄바꿈을 해줍니다. 그냥 엔터를 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컴퓨터가 엔터를 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역슬래시 n을 입력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문자입니다. 문자열 안에 %문자는 서식 문자라고 하는데 일종의 빈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 다음 문자는 뭘까요? 바로 이 빈칸에 넣게 될 데이터 유형이 되겠습니다. d는 10진수의 약자인데 정리하자면 10진수를 넣을 수 있는 빈칸을 만들었다는 소리죠. 그럼 이 빈칸에 넣을 값은 어디 있죠? 일단 문자열을 끝내고 심표로 구분해서 적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놈의 결과 값을 10진수 형태로 빈칸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식이 바뀔 때마다 출력되는 문장이 바뀌겠죠. 서식 문자는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텐데 일단은 빈칸이라는 개념만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결과를 예상해 볼까요? 딱 적혀있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100을 10진수로 출력합니다. 그 다음 바로 100을 10진수로 출력합니다. 한 칸 띄고 줄바꿈을 합니다. 함수를 두번 썼다고 줄바꿈이 두번 되는게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계속 이어서 합격 점수, 띄고, 콜론, 띄고, 100을 10진수로 출력, 마지막으로 줄바꿈을 하면 끝입니다. 같은 결과를 자바에서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줄바꿈을 알아서 해주는 println이라는 메소드가 따로 있고, 서식 문자도 필요가 없죠. 서식 문자를 사용하는 printf 메소드가 없는건 아니지만, 굳이 편한 방법을 두고 쓸 이유가 없죠. 코드가 조금 길어졌지만, 연산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충분히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보다 괄호가 우선이니까, 우선 괄호 안에 식의 결과를 구합니다. x 플러스 y는 30,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0, x 곱하기 y는 200으로 특별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 나누기 y는 조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죠. 숫자로 따지면 10 나누기 20이니까, 결과가 0.5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산자의 연산 결과는 피연산자의 타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x와 y가 정수이기 때문에, 결과도 무조건 정수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0.5에서 소수점이 없어지고, 결과는 0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식에도 타입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타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형은 true와 false, 말 그대로 참과 거짓이고요. 문자형은 문자 하나를 뜻합니다. 정수와 실수가 수학에서랑 좀 다른데요.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정수와 실수는 소수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는 정수고, 5.0은 실수라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하나를 표현하는 걸 기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요.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가지는 걸 구조적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 가지는 배열,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가질 수도 있는 레코드, 구조체라고도 해요. 다른 곳의 원본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포인터, 문자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문자열 등이 있죠. 아마도 코드를 보면서 지겹게 보게 될 개념이 될 겁니다. 같은 타입이더라도 용량에 따라 또 나뉩니다. 암기는 차차 하시고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void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null과 같은 개념으로 타입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료형을 다뤄봤으니 자료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담을 공간을 만들어 봐야겠죠. 데이터를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역시 타입이 존재하고 항상 타입을 신경 쓰면서 코드를 분석해야 합니다.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첫 글자를 underbar와 영문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두번째 글자부터는 숫자도 적을 수 있고요. 공백은 무조건 안됩니다. 할당, 대입은 일반적으로 등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됩니다. 오른쪽 친구들은 rvalue, rside, 표현식 등으로 부르는데 저는 표현식으로 부르겠습니다. 우측 표현식의 결과를 좌측 변수에 할당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표현식은 값, 수식, 변수 등 대부분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생성과 할당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하는데 초기화와 일반 할당문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죠? 타입은 최초 한 번만 입력합니다. 매번 입력하시면 안돼요. 변수를 사용한 코드를 한번 보죠. 첫번째 printf, 두번째 printf는 앞에서 계속 보던 거니까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 감이 오시죠? 중요한 건 다음부터죠. 대입문이 보입니다. 계산단계를 디테일하게 쪼개서 차례차례 생각하세요. 등호 오른쪽의 표현식부터 해결합니다. 변수 age의 값과 1을 더하면 21이고, 21을 변수 age에 다시 할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원래의 값에서 1이 증가했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1을 더해서 다시 자신에게 할당하는 문장을 증가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20살이 아닌 21살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디테일하게 차례차례 항상 잊지 마세요. num1과 num2의 합을 먼저 생각하세요. 50이 결과로 나오고, 이 값을 sum에 할당합니다. printf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을 차근차근 봅니다. 정수빈칸, 공백, 더하기, 공백, 정수빈칸, 공백, 등호, 공백, 정수빈칸, 공백, 줄바꿈입니다. 이제 이 빈칸에 차례대로 num1, num2, sum을 넣어주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분들도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는게 아니라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항상 차근차근 하세요. 이번엔 외부 입력을 받아볼까요? 외부 입력은 scanf 함수로 받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10진수로 받아들이고, age 변수로 내보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end 연산자죠. scanf에선 항상 붙여줘야 된다고 외우세요. 자세한건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대로 나이가 출력되겠죠. 전체적으로 코드를 보면 해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글도 있고 해서 가로 세로 입력받아서 넓이 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가끔 보면 가로 세로 곱하는 이 식을 입력도 받기 전의 위치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계산의 순서를 생각하세요. 요리를 하지도 않고 식사를 할 순 없는 것처럼 입력을 받지 않고 넓이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항상 디테일, 항상 순서. 신경 써주세요. 자 순서의 끝입니다. 연산자는 또 겁나 많죠? 우선순이라는 게 말이 거창하지 우리가 더하기보다 곱하기 먼저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바로 외우긴 힘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외에 두 개만 더 익히고 넘어갈게요. 우선 단항 연산자가 2항 연산자보다 우선입니다. 사실 이것도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서 2와 3을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대입 연산은 항상 마지막입니다. 연산이 끝나고 집어넣는 거니까요. 자바 역시도 연산자가 추가된 것 말고는 우선순위가 바뀌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선순위들을 좀 더 간편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괄호는 항상 최우선의 개념이고요. 단항 다음이 2항이고 전체적으로 곱과 나누기가 먼저 진행됩니다. 비트와 논리에서도 곱의 개념을 가진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앞서 있죠. 연산자들의 기능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문제 풀 때마다 참고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산자들을 살펴봐야겠죠. 계속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연산자는 첫째도 타입, 둘째도 타입입니다. x, y가 둘 다 정수니까 결과는 무조건 정수로 나옵니다. 더하면 7, 빼면 3, 곱하면 10, 나누면 2.5지만 정수로 나타내면 2, 나머진 1이 되겠죠. 관계연산자는 피연산자들의 관계를 확인해줍니다. 우리가 코드를 통해 질문을 하면 컴퓨터가 참, 거짓으로 대답해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참고로 거짓은 0이고 참은 0이 아닌 값으로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코드를 볼까요? x가 y보다 큰가요? 네. 참이니까 1. x가 y보다 작은가요? 아니요. 거짓이니까 0. x가 y랑 같은가요? 아니요. 거짓이니까 0. 이거 등호 2번입니다. 한번하는 대입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니까 조심하세요. 마지막. x가 y랑 다른가요? 네. 참이니까 1이 출력되겠죠. 차근차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논리연산자는 두 논리값을 연산하여 다시 하나의 논리값을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봤던 참과 거짓이 바로 논리값이죠. 관계연산자보다 논리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분석해 볼까요? month가 8이 아니니까 0이고 day가 19가 아니니까 0입니다. 논리곱 연산은 두 논리값을 곱합니다. 그럼 0이죠. 어렵게 말하면 두 관계식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을 결과로 냅니다. 다음 month가 1이 맞으니까 1이고 day가 1이 아니니까 0입니다. 논리합은 두 논리값을 합합니다. 그럼 1이네요. 어렵게 말하자면 두 관계식이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결과로 나옵니다. 변수값을 증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감식은 한번 봤었죠. 이 증감식을 약식으로 표현하는 식이 바로 아래에 있는 식입니다. 이 두 증감식은 숫자를 바꿔서 더 큰 값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연산자는 전치 증감 연산자고 마지막은 후치 증감 연산자인데 고정적으로 1을 증감해줍니다. 위의 두 식하고는 달리 1보다 큰 수로 증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의 형태에 따라 역할이 다릅니다. 이건 이후에 이 연산자가 포함된 복잡한 코드가 나오면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자는 이진수를 기준으로 연산합니다. 시프트는 비트 배열을 왼쪽 오른쪽으로 밀어주면서 한자리 수를 증가시켜주고요. 비트 논리 연산자는 비트 단위 그러니까 이진수 한자리씩 and or 연산을 해줍니다.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코드가 보이면 그때그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서식 문자들이 좀 보이죠?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d는 다들 알고 계실테니까 넘어가고요. %5는 지정된 값을 8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합니다. 10진수 12는 8진수로 1, 4죠. 마찬가지로 %x는 16진수로 변환합니다. 12를 16진수로 변환하면 c가 되고요. %문자 다음에 숫자가 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숫자 7은 빈칸의 최소 넓이를 뜻합니다. 7칸의 공간을 확보하여 오른쪽에 붙여서 12를 출력합니다. 그럼 왼쪽에 5칸이 남겠죠? 남는 칸을 공백이 아닌 0으로 채우고 싶다면 7 앞에 0을 붙여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공간 확보는 하고 싶은데 왼쪽으로 정렬하고 싶다면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이 밖에도 서식 문자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시험에서는 어떤 형태로 출력이 되는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니까 더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수점 출력 형식을 볼까요? 소수점은 f 또는 lf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 6자리를 출력합니다. 원본 데이터가 길건 짧건 무조건 6자리가 기본이에요. 이 자릿수를 조절하고 싶다면 점을 찍고 원하는 표시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e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생략된 자릿수는 반올림돼서 표시가 되고요. 소수점도 미리 확보된 공간을 차지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7.2라고 한다면 3.1로 나오고 왼쪽에 공백이 3칸 생기는 겁니다. 정수랑 실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교적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자를 출력할 때는 %c, 여러 문자, 즉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s입니다. 참고로 문자 데이터는 작은 따옴표, 문자열 데이터는 큰 따옴표로 감싸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거의 기초 중에 기초를 공부했던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험 범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제어문이 거의 다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저랑 차근차근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if문은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면 해당 영역의 문장들을 실행합니다. 각 문의 영역은 중괄호로 구분하며, 중괄호가 없는 경우에 바로 아래 한 줄만 인정됩니다. 오른쪽의 코드를 보면 날짜를 입력받고 두 값이 모두 1이면 age 변수를 1 증가시키고 있죠.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이 증감식 하나만 if영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력된 값에 따라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장은 이놈 하나뿐이고 그 아래에 있는 printf는 항상 실행이 되는 거죠. 특정 코드의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if문에 else를 더하면 둘 중 하나의 코드 영역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else 영역 역시 중괄호로 영역을 구분하며 중괄호가 없는 경우 한 줄만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오른쪽 코드를 살펴보죠. x가 y보다 큰지 묻고 있습니다. x가 y보다 크다면 변수 big에 x를 할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y를 할당하는 것이죠. 특정 비교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 변수의 다른 값을 할당하는 if문은 위에 주석 처리된 사망 연산자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조건식이 참이면 x가 결과고 아니면 y가 결과로 나오죠. 이 결과를 변수 big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if문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결국 else 위쪽 아니면 아래쪽이 실행되는데 위쪽이 실행되기 위한 조건식이 적혀있다고 보면 이해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여기서는 number 변수를 2로 나눈 값의 나머지가 1인지 즉 홀수인지 확인하고 있죠. 홀수면 홀수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짝수라고 출력을 합니다. 이번엔 실행해야 될 코드 영역이 3개 이상일 때를 살펴볼게요. if else 구조에서 if else를 한번 더 입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건식 1이 참이면 문장 1이 실행되고 if 종료 아니면 조건식 2가 참이면 문장 2가 실행되고 if 종료 그것도 아니면 문장 3이 실행되고 if가 종료되죠. 아무리 조건과 영역이 많아도 한 영역이 실행되면 if는 종료됩니다. 우측 코드를 보면 입력받은 변수가 0보다 크면 양수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변수가 0이면 0이라고 출력하고 그것도 아니면 음수라고 출력을 하고 있죠. 천천히 분석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일 정수 값을 비교하는 선택문도 있습니다. 스위치문은 각 케이스에 해당하는 값이 일치할 때 해당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스위치문 제일 아래 영역까지 모든 코드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시즌 값에 2를 입력받게 되면 케이스 2부터 시작해서 케이스 4까지 모든 코드를 실행합니다. 값 비교를 통해서 시작 위치를 지정하지만 끝 위치는 항상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만약 이 상태에서 해당 영역까지만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면 브레이크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스위치문과 반복문은 브레이크문을 만나는 순간 해당 문을 종료시킵니다. 스위치 제일 아래에 있는 디폴트는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 실행되는 영역이며 가장 마지막에 실행됨으로 브레이크가 필요 없죠. 반복문은 반드시 3가지 요소를 먼저 찾고 나머지 분석을 진행합니다. 우선 종료분기를 찾아야 하는데요. 어떤 조건식을 만나야 이 반복이 끝날 수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와일문은 종료분기가 항상 이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i가 o 이하인 동안 반복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식이 만족하는 동안만 반복을 하는 구조죠. 다음으로 찾을 요소는 증감식과 초기식인데 종료분기에 사용된 변수 i를 기반으로 찾으면 됩니다. i++이 증감식이고 i는 1이 초기식이겠죠. 초기식은 반복문의 시작 전에 생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반복 요소를 찾았다면 코드의 실제 반복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시험때 코드를 다 적을 순 없으니까 보통은 반복의 결과를 물어보거나 빈칸을 뚫어 놓을 텐데 반복 패턴을 찾아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순서를 볼까요? i가 반복 구조에 사용되는 건 감이 오시죠? 종료분기가 먼저 나오고 계산 영역이 보이고 증감 영역이 보입니다. 이 순서대로 디버깅표를 만들어서 직접 연산을 진행해 봅니다. i는 1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10 이하죠? 참입니다. i값을 누적하고 1 증가합니다. 이제 i는 2네요. 아직 10 이합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다시 누적하고 1 증가합니다. 이 코드가 나오기 직전의 값은 11이죠. i가 11이 되는 단계에서 계산 영역을 보면 i가 11 때의 계산을 진행하고 있죠. 결국 이 코드는 1부터 10까지의 합의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가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분석하면 됩니다. 반복문을 활용하면 구구단 같은 것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죠. 간단해 보이지만 계산 영역과 증감 영역의 위 아래 순서만 바뀌어도 올바른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항상 디버깅표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세요. 과일문은 종류분기가 위에 고정되어 있는데 두 과일문은 아래에 고정되어 있어서 모든 실행이 끝난 뒤에 조건식을 체크합니다. 때문에 항상 최소 한 번은 실행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코드 분석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예제니까 1부터 10까지 합이라고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코드에 저런 한글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포문은 초기식, 증감식, 종류분기가 모두 같은 줄에 있는 형태의 반복문입니다. 보통 특정 횟수만큼 반복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죠. 오른쪽 코드를 보면 i가 1부터 시작해서 10 전까지 1씩 증가하면서 자신의 영역 코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while 문들에 비해서 코드가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죠. 다중 반복문을 분석하는 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만 표 형태로 꼼꼼하게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만 출제가 되니까 침착하게, 디테일하게, 순차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중첩된 포문을 분석할 때는 우선 바깥쪽의 포문의 반복요소를 아래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안쪽 포문의 반복요소는 우측으로 나열하여 결과값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지금 코드는 어느 방향이든 크게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다중 반복문에서는 바깥쪽 포문이 값을 요약하거나 줄바꿈을 해주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while 문과 break를 이용하면 좀 더 유연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while의 조건식에 1을 입력하면 무한 반복이 시작되는데 if와 break를 이용하면 원하는 위치에 종료분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정수를 계속 입력받아서 sum에 누적하는데 만약 0을 입력하면 반복을 종료하고 누적된 합계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break와 비슷한 위치에서 다른 일을 하는 continue도 있습니다. break는 반복문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대신 continue는 현재 단계의 반복만 건너뛰는 기능을 합니다. 코드로 설명을 해보면 i 값이 짝수일 때 출력 코드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 반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같은 기능을 하는 우측 코드가 훨씬 깔끔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실 continue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배열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 여러 개를 하나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배열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대괄호 안에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만약 정보처리 5과목의 점수를 각각 저장했다면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개선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겠죠. 5개야 뭐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500명의 점수를 저장해야 한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이럴 때 배열을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집니다. 정수 데이터를 5개 담을 수 있는 배열, 스코어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배열의 데이터에 각각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치값을 나타내는 첨자를 활용하죠. 배열의 위치값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보면 1부터 5까지가 아닌 0부터 4까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캔 애플을 통해서 값을 입력받아서 스코어 배열의 i번째 위치에 값을 할당합니다. 그 다음 저장된 데이터를 바로 토탈에 누적하고 있죠. 이런 문제는 첨자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실수할 확률이 높거든요. 배열이 나오면 항상 첨자에 집중해서 코드를 분석해야 합니다. 쉼표로 구분하여 초기화할 데이터를 나열하고 중괄호로 감싸면 되는데요. 만약 배열의 전체 개수보다 초기화 개수가 적다면 나머지 데이터는 전부 0으로 초기화됩니다. 반복문은 아까와 같죠. 0부터 4 전까지만 반복하면서 배열의 요소를 공백, 줄바꿈 없이 쭉 출력합니다. 배열의 크기는 생성 코드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해당 배열의 최대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타입 데이터는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는데요. CH는 1바이트 데이터를 최대 4개 담을 수 있으니까 사이즈 오브 CH는 4구요. STR은 최대 5개 담을 수 있으니까 사이즈 오브 STR은 5가 되겠죠.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2차원 배열을 순회하는 데는 두 개의 포문이 필요한데요.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한 공식입니다. 제가 빈칸을 4개 만들어놨죠. 두 반복문의 시작은 모두 0입니다. 종류 분기의 비교 기호 역시 미만으로 외워버리세요. 바깥쪽 포문의 마지막 빈칸은 3, 안쪽 포문의 마지막 빈칸은 2입니다. 배열이 생성된 크기와 똑같죠. 결국 변수명 빼고는 딱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기식과 결과 출력문의 위치입니다. 초기식이 나타나는 곳은 바깥 반복문의 바깥쪽이거나 바로 안쪽입니다. 1번 위치에 초기식이 있다는 것은 배열의 전체 데이터를 개선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2번 위치에 초기식이 있다는 것은 배열 내부의 서브 배열들마다 데이터를 개선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출력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바깥 포문의 안쪽에 있다는 건 서브 배열마다 개선된 데이터를 각각 출력한다는 것이고 포문의 바깥쪽 아래에 있다면 전체 데이터를 개선해서 한 번만 출력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말로 해서 길어졌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자바의 배열 선언 방식은 C랑 약간 다른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는 수준이니까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 크기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초기화된 요소의 개수를 기반으로 크기가 지정됩니다. 자바에서는 배열의 크기를 개수 기준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C 언어의 sizeof 연산자는 byte 기준이라서 추가 연산을 통해 배열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바는 length를 통해 좀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배열 이름 .length의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바는 배열 순회를 위한 별도의 포문이 존재하는데요. 배열 요소를 하나하나 쪼개서 i에 할당하면서 반복을 진행합니다. 이걸 포이치문이라고 하는데요. 포이치문의 영역은 배열 이름과 인덱스를 쓸 필요 없이 할당된 i값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대신 인덱스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1장 1단이 있습니다. 이 코드는 2020년 실기 문제로 출제된 코드입니다. 알고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결과를 물어보든 포문의 빈칸이 있든 수월하게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포이치문은 간혹 이치 포문이라고도 불리는데 같은 개념이구요.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다루는 스트링 자료형이 있습니다. 스트링 자료형으로 생성된 객체에서 문자의 길이를 구하는 메소드가 length인게 보이시죠.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를 붙여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구요. 문자열 객체는 이 밖에도 여러가지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교재에도 나오고 문제에도 나오니까 그때그때 익혀가시면 됩니다. 이 코드에 있는 characterAt 메소드는 문자열에 i번째 문자를 결과로 내줍니다. 포문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ssap라는 값이 거꾸로 출력이 되겠죠. 문자열 객체는 더하기 연산자로 합칠 수 있습니다. 숫자와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숫자와 문자로 된 숫자를 더하는 경우입니다. 데이터를 보지 마시고 type을 보세요. 숫자와 문자열을 더할 때는 문자열이 어떤 값으로 이루어져 있던 문자가 결과로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바가 시어노에 비해서 출력 메소드가 간단하다고 했죠. 대신 입력이 좀 복잡합니다. 스캐너 객체를 생성하고 스캐너 객체의 next 메소드를 통해서 문자열 입력을 받죠. 문자열 객체와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등호가 아닌 equals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겠죠. 자바에서 객체에 대한 연산이 어렵다면 시어노에서는 포인터에 대한 연산이 어렵죠. 사실 포인터만으로도 1시간 강의가 가능할 정도인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요령만 익히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우선 end 연산자. end 연산자가 붙으면 해당 변수의 주소값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변수 num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포인터 변수는 항상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주소값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절대 주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이 포인터 변수에 별이 붙으면 포인터에 저장된 주소를 찾아갑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밑줄 쳐든 문장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문장이 보이면 변수 num에 p1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num과 별명 p1이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um과 별 p1은 같은 놈 아시겠죠? 코드를 천천히 살펴보죠. 배열명은 배열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nd 연산자를 붙이지 않아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에 배열에 주소를 담았으니까 이제 배열 a는 p라는 별명이 생긴 거죠. 이 포인터 변수에 값을 더하고 별을 붙이면 배열의 인덱스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별을 붙일 때 항상 괄호 바깥쪽에 붙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이제 포인터 변수 생성과 할당은 어렵지 않죠. 포인터 변수 만들고 변수 num의 주소를 담았죠. 이제 변수 num의 별명 ptr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변수 num을 1 증가하고 출력하면 99가 되겠죠. 다음이 중요합니다. 별 ptr은 결국 num과 같으니까 num을 1 증가한 것과 같고 별 ptr을 출력한다는 것은 num을 출력하는 것과 같으니까 100이 출력되겠죠. c언어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건 좁게 보면 메인 함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메인 함수 말고 다른 함수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다른 함수를 만들고 메인 함수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scanf, printf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것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이기 때문이죠.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필요에 따라 호출 대상에서 인수를 전달할 수 있고 전달된 인수는 미리 정의된 매개변수에 할당됩니다. 함수가 진행되고 마지막 return문을 만나면 함수가 종료되는데 이때 자신을 호출했던 위치로 결과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함수를 사용하는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메인 함수에서 시작합니다. 파워 함수의 호출 결과를 출력하고 싶어 하죠. 파워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면서 2와 10을 인수로 넘겨주고 있어요. e는 base에 10은 exp에 할당하면서 함수 진행이 시작됩니다. 반복문 분석은 표가 가장 좋습니다. 변수 i가 0부터 10 전이 될 때까지 코드를 반복합니다. 값이 2배씩 누승되고 있죠. 출력값은 1024가 되겠습니다. c언어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영상에서는 그냥 암기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죠. 함수를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영역이 필요합니다. 우선 함수 선언 프로그램 상단부에 위치하여 각각 함수들의 return 타입과 매개변수의 타입을 명시합니다. 컴파일러에게 코드 내부에 어떤 함수가 존재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괄호가 끝나면 바로 세미콜론을 붙여서 종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세미콜론이 중괄호로 바뀌고 실제 매개변수와 실행될 코드를 적어주는 영역이 함수 정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바로 이 메인 함수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명과 매개변수에 할당할 인수들을 나열하면 됩니다. return 타입을 적지 않은게 보이죠? 형식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 출제될 수 있고 꼭 출제가 안되더라도 코드 분석을 위해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코드에서 찾아볼까요? 맨 위에 return 타입과 매개변수 타입 보이시죠? 함수 선언하고 있고요. 바로 아래에서 함수 정의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의 메인 함수에서 add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요. 인수 10과 20을 각각 x와 y에 할당하는 거고요. 할당된 매개변수를 서로 더한 다음에 더한 값을 return 하고 있습니다. 이 리턴된 값은 add 함수 호출 위치로 넘어오죠. 넘어온 값이 빈칸으로 넘어가서 출력되면 프로그램은 끝이 납니다. 제기호출은 특정 함수 안에서 그 함수를 다시 호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터지는 거죠. 우선 제기 함수는 함수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버깅표의 윗줄에 프로그램 흐름 순서대로 코드를 나열했다는 건 아시겠죠? 인수로 받은 n의 값이 1보다 작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5로 호출하면 n-1이니까 4가 될 거고 4를 호출하면 3, 3을 호출하면 2가 되는 패턴으로 호출이 진행되겠죠? 호출은 0을 인수로 호출할 때까지 계속되다가 0을 만나면 함수를 종료하고 2를 되돌려줍니다. 결국 리컬시브 0의 결과값은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역순으로 갑니다. 2 곱하기 2 더하기 1은 5니까 5를 출력하고 함수를 종료하면서 5를 되돌려줍니다. 리컬시브 1의 결과값은 5가 되는 거죠. 5는 계산하면 11이 되고 11은 리컬시브 2의 결과값이 됩니다. 11은 다시 23이 되고 23은 리컬시브 3의 결과 23은 47이 되고 47은 95가 되면 다시 함수의 처음으로 돌아오면서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호출 순서의 틀만 잡아주고 마지막 레벨에서부터 역순으로 접근하면서 값을 구해나가면 기본적인 재기 함수는 충분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바의 메소드로도 재기 구현이 가능하지만 보통 자바는 재기보다는 상속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객체지향의 개념을 배우셔야 하는데 역시 암기와 요령 위주로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바는 객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틀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는 객체의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인 필드와 객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절차를 가진 생성자로 구성됩니다. 필드는 변수와 같은 개념이고 메소드는 함수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요.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인데 이건 코드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도 시작은 메인 메소드이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가 메인 클래스, 시작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화면처럼 별도의 클래스를 구현해서 문제를 냅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렉탱글 타입의 변수에 렉탱글 객체를 새로 생성하여 할당합니다. 이 렉탱글 객체에는 가로, 세로 값을 저장할 멤버들과 둘레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객체 멤버에 접근할 때는 점을 이용해서 해당 변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클래스 점 변수가 아니라 객체명 점 변수라는 점에 주의해주세요. 메소드 역시 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두 메소드 전부 내부 멤버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인수가 필요 없는 거고요. 이 식대로면 넓이는 10 곱하기 20 해서 200이 나올 거고 둘레는 30 곱하기 2 해서 60이 나오겠죠. 좀 전에 코드에서는 가로, 세로 변수에 직접 접근해서 값을 할당했었죠. 자바에서는 이러한 직접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수 앞에 접근 제어자 private를 붙이게 되면 외부에 접근, 쉽게 말해서 점을 찍어서 접근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의 변수는 값을 할당하거나 가져올 때 별도의 메소드가 필요한데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해 보자면 넘버 객체를 생성하고 setX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 100을 넘겨줍니다. setX 메소드는 넘겨받은 값을 x에 할당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보면 getX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x 값을 바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접근 제어자를 이용하여 특정 절차 없이는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정보 은닉 기술입니다. 할당할 때는 인수가 필요하지만 가져올 때는 리턴 타입이 필요하죠. 형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소드도 함수처럼 서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1번 함수에 10을 전달하고 다시 2번 함수에 2를 더해서 12를 전달하고 다시 3번 함수에 2를 곱해서 24를 전달했죠. 24에서 반을 나눠서 12가 되고 그대로 넘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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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에 할당되고 출력이 됩니다. 화살표만 이쁘게 그어봐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코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갑자기 많이 보이죠. static은 멤버를 정적 멤버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쉽게 표현하면 객체 생성을 하지 않고도 멤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드를 보면 객체 생성 코드가 전혀 없죠. 이번엔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정의된 메소드를 보면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2개 있죠. 같은 메소드지만 return 타입과 매개변수의 타입이 다른데요. 자바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름이 중복되는 메소드가 있다면 매개변수의 타입이나 return 타입을 확인해서 적절한 메소드를 선택하여 진행해줍니다. 예를 들면 정수 인수로 호출을 하게 되면 정수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위쪽 add 메소드가 실행되고 실수 인수로 호출을 하게 되면 실수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아래쪽 add 메소드가 실행되는 것이죠. 다음은 상속입니다. 상속은 단어 그대로 상위 클래스의 멤버들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기술입니다. 상위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라고도 하고 하위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물려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애초에 본인도 사용 못하는 생성자 메소드와 프라이베이트가 붙은 멤버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속 관계는 자식 클래스의 익스텐즈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속 받고 싶은 부모 클래스를 입력하면 설정됩니다. 실제 적용된 코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학생 타입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학생 객체는 스터디 메소드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익스텐즈 펄슨을 통해서 펄슨 멤버를 상속 받고 있으니까 네임 변수와 슬립 메소드 호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개념상으로는 그냥 하나로 합쳤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상속을 받았는데 하위 클래스에도 같은 이름으로 메소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클래스 내에 같은 메소드명으로 구현하는 건 오버로딩이었죠. 지금처럼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다시 구현하는 기술은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물려받은 메소드를 고쳐서 다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슬립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학생 객체에서 슬립 메소드를 호출하면 굿나잇이 출력되겠죠.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드는 확실히 다른 기능들이기 때문에 두 기능에 대한 설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예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프로그래머가 예상치 못한 절차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를 말합니다. 점수를 입력받아야 했는데 문자를 입력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처리 코드를 구현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동되게끔 하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에러와 예외의 차이를 좀 구분해 볼까요? 에러, 우리말로 오류인데 보통 오류는 통칭으로 사용하고 에러와 예외로 구분을 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에러는 프로그래밍 자체의 문법적인 오류 정도라고 보면 되고 예외는 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행 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위쪽 코드를 보면 integer 객체를 생성하는데 new integer back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을 넣어버렸죠. 이건 문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아래 코드는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정한 크기보다 큰 인덱스를 설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이 일단 실행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법적인 에러는 실행 전에 수정하면 되고 이러한 예외는 실행 중에 발생하니까 실행 중에 처리되도록 처리를 하자는 거죠. 생각보다 처리는 간단합니다.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try 영역으로 감싸면 됩니다. try 영역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catch 영역의 코드가 실행되죠. 이때 발생한 에러 값을 exception 객체 2에 담아서 진행이 됩니다. 예외 처리 영역에는 finally라고 예외 유무에 관계없이 실행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특별히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실제 코드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했죠. 두 값을 나눌 때 나누는 수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0으로 나누게 되면 예외가 발생하게 되고 catch 영역으로 넘어가서 에러 종류에 대한 메시지를 출력 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안내 메시지를 한 번 더 출력하게 되는 거죠. Java는 예외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클래스를 나눠 놨습니다. 이러한 클래스를 사용하는 코드가 문제로 나온다면 catch 영역의 에러 객체 타입을 선택하는 형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코드를 한 번 볼까요? 만약 빈칸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문제로 나오겠죠. 변수 a와 b를 나누고 있는데 b가 0이기 때문에 large a는 출력되지 않고 catch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large b가 출력되고 finally 영역의 c와 예외 처리 영역이 아닌 d 역시 출력이 되겠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